안녕하십니까 포스코 DX 안 볼 수가 없죠 몇 번이나 지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딱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기사 어떤 내용 나오는지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어요 일단 기사 내용, 아니 이전의 영상 내용 볼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반등 찍고 내려오는 바로 여기 순간이죠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포스코 DX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DX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다시 급등 먹어보실 분들 필수 시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 쭉쭉쭉쭉 내다가 제일 마지막에 급등 또 나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신고점 매도가 달성까지 급등 기사 또 미리 알려준다고 급등 또 나오니까 기사 미리 알려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1등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조금 있다가 또 언급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로 이전한다 이런 내용까지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은 분명히 제약되었던 부분들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고 자금적인 부분들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간다 간다 해도 사실 참 따라하기가 어렵다 그죠? 왜?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경험이 한 번도 없고 고점에서 신고점 만들어가는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지 고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매매가 참 어려워진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제발 듣고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그겁니다 포스코 DX는 생산 공정 그러니까 즉 스마트 공정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바로 전기차에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만들 때 뭐 한다고? 공정을 전부 다 DX에서 만들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좋고 그리고 철강도 좋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전부 다 DX에서 요거 한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급등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급등하는 이유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요 내용 나오면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왜? 여기 있는 수주들은 전부 다 DX 거거든 수주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스코 DX로 이전한다 코스피로 이전한다 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더 큰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여기 바닥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구간이었단 말이야 영상으로 그때 주가를 봤을 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진짜 막 꼭대기처럼 올랐는데 막상 지금의 구간 오니까 어때요? 별거 아닌 구간이죠 이 구간들 그쵸?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한방 더 보였어요 그쵸? MSCI 지수 편입 이거 11월달에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다고요? 지수 편입 되기 전부터 9월달 10월달부터 이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언제 나간다고 11월달 지수 편입 되면은 11월 지수 편입 되면은 되면서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요렇게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쵸? 다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 이렇게 포스코 관련된 영상들 이렇게나 많이 찍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영상들 다시 한 번 더 정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나도 포스코 DX로 수익 만들고 포스코 DX에 대한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렇게 포스코 DX 기업 상세 자료에 대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받아보시는 방법 제 번호 오픈을 해드릴게요 자 479-0127 번호로 포스코 DX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냐 바로 유료 애널리스트들 혹은 리포트 내용들 즉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기사 내용 나온 거 없습니다 기사 내용 나온 거 없고요 기사 내용들도 나중에 포스코 쪽에서 다 얘기가 나가고 나면은 아니면 수급 들어오고 나면은 그제서야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자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DX 톡방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DX 톡방에서는 요렇게 실시간 내용들 아무래도 혼자서 하시면은 아마 떨리실 거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까 말까 막 고민도 되실 거고 내일 괜히 또 떨어지면은 또 후회가 될 것 같고 막 그런 과거 회상들 막 나오면서 힘들단 말이에요 혼자 하면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주주 전용 카톡방 요렇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실시간 정보 대응 방법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470127로 DX 톡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에 좀 사칭하시는 분들도 많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좀 끌고 요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꼭 DX 톡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링크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는 자료라고 둘 다 받고 싶으시면은 DX 톡 자료 둘 다 보내주시면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X 톡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요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요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요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감사하게도 어 요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요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요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요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 중요한 네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은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액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선함이라던지 요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요렇게 한 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요렇게 바닥을 한 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거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 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달부터 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요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요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3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 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원인데 자산총계 1.6조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요번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 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5-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 각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